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베푸는거죠. 베풀면 더 큰게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매수기회를 줬죠. 어제도 매수기회를 줬고 오늘도 매수기회를 줬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간은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조정을 좀 크게 보였죠. 생각보다 어제 좀 크게 보였는데 내리면 매수기회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라이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가 원리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매수기회를 줘도 좀 더 내린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공포감이 또 생기고 혹시나는 그런 심리가 또 생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조목들이 좀 올라가다가 밀리는 그런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H&B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잠깐 보였죠. 자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조정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2평선을 만들거라 했죠. 자 그 흐름이 정말 한치의 오브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자 오늘의 흐름이 앞으로의 미래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찬양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LB 흐름의 신 기운티비. 찬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혔죠.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놀랍지도 않죠. 뻔히 이렇게 흘러갈 거 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많이 놀라울 겁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흘러갔는데 뭐 이거 놀랄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놀라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재료들과 현재 위치, 그 세계정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세력들의 심리. 그건 세력들의 심리까지 저는 이제 파고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운티비 슈퍼컴퓨터 머리에 딱 집어넣고 HLB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 뱅글뱅글뱅글 나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나오죠. 그 데이터를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거죠. 그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간다 그래서 겁을 먹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죠. 겁을 먹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차트 무너졌다고 내려간다. 이거는 아니다. 얘기입니다. 아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HK이노인도 없이 밑으로 눌러버리고 있고 셀트리온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죠. 박살반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별로 좋지 않죠. 매드팩트 4% 진멘트릭스 2% 이렇게 이제 좀 하락한 정도가 있고 상산 전부터 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고 수급도 코스닥 쪽에 웨인이 470원 매도에 기관이 78원 어제 좀 매수를 좀 하다가 지금 매도로 조금 돌아서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천억 매도에 웨인이 670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보압 수준이고 SK이노인도가 200원 정도 내려가고 있죠. 반면에 좀 오르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코스피가 0.15 코스닥이 0.33%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미증시의 분위기에 그대로 움직여 있죠. 미증시의 분위기하고 그대로 가고 있고 지금 나사 선물이 0.4% 정도 내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지수가 좀 세게 강한 모습을 보이게 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미증시 오르든 내리든 HLB는 지금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죠.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사 선물이 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HLB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별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HLB는 지금 좀 들올리죠. 들올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테라퓨티스도 이제 반발 매수세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LB 오늘은 생명과학이 대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의 모양상 지금 생명과학은 HLB에 비해서 좀 낮게 있죠. 낮게 낮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은 JP하고 메리츠 대신 신한 이 메이저들이 전부 다 들으고 있죠. 한국이 좀 외도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이저 이제 공매도 창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로 가장 대장을 좀 잡아주고 있고 HLB는 한국이 매수죠. 그리고 JP신한은 이거 뭐 코빼기도 안 보이죠. 지금 이번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 약보고 이렇게 에이 뭐 지까짓게 잡아낼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는 제대로 이제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안 나오죠.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정상적인 흐름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조정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내가 잡아오겠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하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독사를 갖다가 좀 가지고 놀아보겠다. 본인이 독사 조련사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전업투자자 그리고 단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내공이 쌓인 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서 이 독사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 독사입니다. 독사. 콱 물려버립니다. 콱 물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잔한 것까지 다 잡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리면 매수계죠. 내리면. 이렇게 하다. 어? 매수계. 어? 매수계. 매수계라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잖아. 내려가는데 뭐 매수계야. 괜히 샀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설사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해도 계속 매수계입니다. 매수계. 이번 주는. 그럼 매수계. 매수계가 하는데 막상 오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어제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가다가 아... 또 밑으로 밀리네. 올라가는데 타더니 시장도 분위기 안 좋고 하니까 하다가 밀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마이너스까지 오네. 이거 좀 겁나는데 마이너스 아니죠. 마이너스 아니고 종가. 저가가 보합이죠. 0.00%까지 가니까 아... 또 별 볼 일이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기훈TV가 이 저가 매수라고 하긴 했지만 더 내려갈 것 같아. 뻔해. 더 내려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상 그게 매수계가 오면은 망설여집니다. 망설여. 결단을 딱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력이 좀 필요하겠죠. 생명과학도. 어제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겁을 내고 매도한 물량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좀 내려갈 때 요정도에서 팔았다. 라고 하면은 야 팔았더니 더 내려가네. 어제라도 잘 팔았네. 내가 요 때 팔았는데 내려갈 같아서 팔았는데 잘 팔았어. 역시 내가 잘 팔았구나. 음 좋았어. 이러고 있었겠죠. 자 그러고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았다면 내가 판가기 보다 조금 내려오는 상황 이렇게 나오면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못 들어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흔들면서 힘없는 모습 나는 죽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은 못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또 내려오겠지. 언제든지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태풍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갑자기 위로 올려 버리죠. 이렇게 갑자기 올려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8% 이렇게 올라 버리면 어제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가기가 두렵겠죠. 지금 대부분이 이제 좀 약세 분위기를 보여 버리니까 외인기관도 좀 팔고 있고 나스아 선물도 4% 내리고 있고 겁이 나죠. 주변 환경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그랬죠. HLB는 내리면 매수기회다.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가 홀라당 날라갔죠. 얘도 지금 제약돈을 마이너스 0.28%까지 좀 내리셨는데 그러고 이제 매수할 기회를 꽤 줬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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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까지 매수기회가 왔는데 잡기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차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의 흐름 제가 자세히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쭉 옆으로 빼다가 이거 이제 20선하고 5일선하고 부딪히는 수준이 되면은 N극과 N극처럼 위로 밀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대로죠. 소름이 좀 돋을 수 있습니다. 소름이 좀 돋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게 날 거다. 쭉 가다가 부딪히는 듯하니까 N극과 N극에서 밀어올리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부딪히는 수준이 되면은 밀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11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일, 10일, 20일 정변을 만들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가 막혀죠. 마치 이 세력들이 엘비트라다무스의 방송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겁 안 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S몰의 제왕이죠. 내가 바로 지금 S몰의 제왕인데 지금 장난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